한 남자가 벌이는 수상한 게임 한 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했으니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농부. 사고를 치는 만큼 능력치는 쑥쑥 올라갑니다. 멀티플레이어가 각광을 받는 시대. 남다른 재능과 열정으로 사고치기 게임을 마스터합니다.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여보, 아니 참 내가 왜 또 일을 저질러요? 뭔 하우스를 맨날 짓는데. 일을 벌려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디스스 맨날 내가 다 해. 게임보다 더한 현실. 일 벌이는 게 취미자 특기인 그가 자신만만한 이유는 뭘까요? 전부 다 금액으로 친다고 하면 한 200억 정도는 안 될까요? 200억이요? 네. 200억이고 300억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통장에 잔고가 쌓여야 성공이지. 이 사람은 봐라 나는. 200억을 둘러싼 부부의 동상이모. 사고와 성공 사이에서 치열하게 벌이는 게임이 지금 시작됩니다. 많이 걸린 거였죠? 다이.